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2024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2 친구들을 위한 해설강의 주요 문항풀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이 해설 영상을 이렇게 오픈한 친구들은 분명히 어쨌든 내가 틀린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답해보고 점검할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 온 거잖아. 일단 너무너무 칭찬하고 많은 도움되어서 많은 도움되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15번 문항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좌표평면에서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원점 반지름은 R이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E보다 일단 큰 상황이고 직선 X가 마이너스 E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A, Y좌표가 음수인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자 두 동경 O, A, O, 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각각 알파, 베타일 때요. 2코사인 알파가 3사인 베타와 같다. 자 이런 걸 만족할 때 R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좌표평면에 그려볼게요. 일단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원이 요렇게 있고요. X가 마이너스 E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요 점을 A라고 잡고 요 점을 B라고 잡겠다는 거죠. 자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E, 얘도 X좌표가 마이너스 E고 Y좌표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둡시다. 그럼 B의 Y좌표는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점 O가 있을 때 자 OA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 그지? 또 OB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이만큼이 베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2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잖아요. 동경의 길이는 얘들아 이 원의 반지름 길이잖아. 그거는 R이잖아. 따라서 R분의 마이너스 E가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또요. 우리 3 곱하기 사인 베타는 R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서 이게 3사인 베타고 이렇게 둘이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 양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R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듭시다. 그럼 우변에 A만 남기면요. 3 넘어가서 3분의 4와 같다가 돼요. 됐지? 그래서 일단 이 Y좌표는 3분의 4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겠네. 다 된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러면 R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R에다가 곱하기 사인 알파의 의미가 동경의 길이 R분의 자 알파를 나타내는 이 동경에서 Y좌표는 3분의 4지. 그치? 자 그게 사인 알파죠. 우리 얘들아 사인은 있잖아. 정의가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잖아. 따라서 R분의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또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요. 동경의 길이 R분의 자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럼 앞에 있는 R하고 곱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R을 분배해서 곱해주면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2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만 남게 됩니다. 네. 요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번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가 4 AD의 길이가 5 BD의 길이가 루트 33이다. 자 상황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루트 33 자 이때 삼각형 BCD 넓이가 2루트 6 여기네 이게 넓이가 2루트 6이래 이때 BC 곱하기 CD의 값은 자 얘 곱하기 얘를 물었죠? 근데 얘들아 넓이를 줬는데 이 두 변의 길이에 곱을 물어봤다? 그럼 나는 바로 뭐가 생각나냐면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떠오릅니다. 자 내가 이만큼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요 삼각형 BCD의 넓이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선분 CD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런데 BCD의 넓이가 2루트 6인 것도 주어졌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선분 CD 사인 세타가 이것과 같은 거니까 난 뭐만 알면 돼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BC 곱하기 CD의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사인 세타가 뭔데? 봐봐. 자 여기가 지금 세타인데요. 우리한테 만약에 이 BD의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삼각형에 대한 그러니까 BCD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지름까지 주어졌다며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외접원의 지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대신 뭐가 주어졌냐면 이 각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그치? 자 우리가 원 안에 접하고 있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 파이입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을 수 있고요. 나한테 삼각형 ABD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물론 바로 직접 구할 수는 없고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봐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 얘를 제곱한 걸 빼야겠죠. 그럼 4, 4, 16에 5, 5, 25에다가 루트 33 제곱하면 33이고 이거 나누기 2 곱하기 4 곱하기 5야. 그럼 분모는 40 분사는 8이 돼서요. 얘가 5분의 1이고 자 이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인 코사인 세타와 같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자체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럼 사인 세타는 몇인 거예요? 얘들아? 구할 수 있잖아. 사인 세타는 있잖아. 우리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세타는 어쨌든 간에 반드시 180도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거기서 쌓이는 양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에다가 루트 씌운 것 같아. 그러면 루트 1 빼기 제곱하면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24의 루트 자 이거 유리화 시켜주면요 5분의 2루트 6이 나와요. 얘가 뭐야? 얘가 사인 세타죠. 맞아? 얘가 사인 세타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자리에 5분의 2루트 6을 넣으세요. 됐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고요. 루트 6이 좌우 사라지죠? 그럼 얘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 bc 곱하기 cd의 값이 5의 10이다. 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 됐지? 응.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